네, 복 많이 받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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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목소리를 왜 이렇게 믿어요? 내 목소리가 깜짝이야. 상처와 넌 믿고 있는가 이렇게 믿을 마음께도 다시 다시 돌아와라 사랑했던 여유라 사랑했던 여유라 사랑했던 여유라 손 떼를 입고 올라서 내 비만 가동한 사람 사랑했던 여유라 사랑했던 여유라 사랑했던 여유라 사랑했던 여유라 사랑했던 여유라 사랑했던 여유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